1. 가위 2. 가위 2. 가위 3. 가위 가위 가위랑 바위 가위랑 바위 중에? 하나 둘 셋 바위 쭈니야 이게 해야지 이기지 아 이게 바위 바보 맞네 가위랑 바위하면 당연히 바위 해야죠 그래야 이기죠 하쥬 왜 왜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여름의 패딩 겨울의 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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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꼭 선택해야 돼? 그냥 여름에 반바지 입고 겨울에 패딩 입으면 안돼요? 꼭 그렇게 해야되나?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